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오늘은 고글하면 딱 떠오르는 100% 고글의 수입상인 올포기어에서 진행하는 100% 라이딩 챌린지 스탬프 투어 2024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스탬프 찍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렛츠고! 2024 100% 스탬프 투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와 올포기어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합니다. 2024 스탬프 투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고 참가 신청한다고 댓글을 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포기어 사이트에서 챌린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챌린지 참가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이 챌린지 신청하는 사이트도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 드릴 거고요. 챌린지 신청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00% 라이딩 챌린지 스탬프 투어 참가권을 2만원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참가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스탬프 투어 모집 기간은 기존에 3월 14일까지였는데 지금 3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으니까요. 아직 약 1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선착순 300명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참가비 2만원을 결제하시면 되는데 참가비 2만원에 따른 베네핏은요. 레이스 팩을 전원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미션을 완료하면 럭키드로우 경품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스탬프 투어 기간은 4월 31일까지고요. 스탬프 투어 장소는 6군데인데 6군데를 모두 방문해서 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100% 한남자매 스탬프 카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스탬프 투어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게 되는 레이스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6군데에서 스탬프를 찍으실 스탬프 북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복권이 나갑니다. 이 복권 같은 경우에는 경품이 100% 고글 2개, 100% 장갑 10개가 들어있고요. 아미노바이탈 킷 100% 한남점 할인 쿠폰도 이 복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바이탈 킷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100%의 업사이클링 가방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미노바이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쿠폰. 그리고 100% 고글을 30%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 그리고 스탬프 투어 때 방문하게 되는 3군데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3개. 이렇게 총 7가지의 구성품으로 레이스 패키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참가권 2만원을 지불을 하면 이 정도의 혜택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아미노바이탈을 평소에 구입을 하신다든지 100% 고글을 구입할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혜자스러운 행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레이스 패키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스탬프 투어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스탬프 투어는 총 6군데를 방문해서 스탬프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6군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먼저 카페가 3군데 있거든요. BA 카페 그리고 하이바이 베이글 그리고 벨로 카페 이렇게 카페 3군데는 커피를 주문하신 후에 도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 3군데에서 아메리카노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넣어 드렸으니까 반값에 커피를 주문해서 드시고 도장을 획득하시면 되고요. 100% 한남점 그리고 성수벨로, 벨로 라운지는 그냥 방문만 하시면 도장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6군데를 방문해서 스탬프를 다 찍은 다음에 5월 15일 이전에 100% 한남점에 스탬프북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커피숍 그리고 성수벨로, 벨로 라운지까지 미리 다 방문을 하시고 맨 마지막 방문지로 100% 한남점에 방문을 하셔서 마지막 도장을 받고 바로 스탬프북을 반납을 하시는 게 100% 한남점을 두 번 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스트라바 어플에서 100% 코리아 클럽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챌린지 기간 중에 여기에 방문하신 스트라바 활동 내역을 캡처 받으셔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탬프 찍으실 때 밑에 있는 필수 해시태그 포함해서 SNS에 인증샷 하나 올리시면 됩니다. 뭐 살짝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스트라바 사용하시고 인스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도 늘 하던 거기 때문에 딱히 뭐 특별히 복잡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방문할 때 사진 한 장 찍어서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라바 어플에서 클럽 가입한 다음에 스트라바 기록 캡처 받아서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탬프북을 제출하고 나시면요. 5월 15일 이후에 구글 폼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 문자를 받고 구글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럭키드로우에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는데요. 럭키드로우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정리를 해보면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 미니 1대 100% S3 퍼플라이트 에디션 1개 S2 폴리시드 민트 컬러 3개 하이퍼크래프트 블랙 레드 3개 그리고 순토 윙 레드 3대 100% 반팔 티셔츠 10개 이런 상품을 경품 추첨을 해서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께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스트라바 클럽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래 링크 걸어드리는 스탬프 투어권을 구입하시는 그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없고 이 100% 언더바 KOR이라는 스트라바 클럽에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고 힘들었는데요. 제대로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딩 할 때 어떤 동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동력이 필요하고 숙제하듯이 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정주 수첩을 가지고 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100% 스탬프 투어도 24 시즌을 시작함에 있어서 뭔가 라이딩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라이딩도 하시고 괜찮은 경품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100% 라이딩 챌린지 스탬프 투어 2024를 소개시켜 드린 저는 조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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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